지원사업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고령자 친화기업 지원사업이 있었네요. 사업계호로 보면 노인의 연륜과 능력을 활용해서 민간 영역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고령화 친화기업 지원사업입니다. 접수 마감일 기준 이전 설립된 민간기업을 지원해주고 자세한 지원 대상은 하단의 지원 분야 대상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기업 연계형은 3억원 내외 노인 일자리 발전형은 1.5억원 내외로 지원해주고 있고요. 총 15개 사업 이내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고령자 친화기업의 정의가 어떤 거냐면 고령자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적합한 직종에서 근로자의 대부분을 고령자로 채용하는 기업. 이게 고령자 친화기업입니다. 지원 내용 사업 내용을 잠깐 보면 아까 말씀드렸는데 기업 연계형 민간 영역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양질의 노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을 설립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노인 일자리 발전형은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시작되어 경쟁력과 성장 잠재력을 가진 사업단을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지원 사업수 아까 15개라고 말씀드렸고 기업 연계형은 3억원 노인 일자리 발전형은 1.5억원 지원 항목은 설립 운영을 위한 기본 사업비 임대료 시설 투자비 자산 취득비 재료비 등 기타 관리 운영비 공공요금 예비비 필요시 고령자 친화기업 종사자 인건비까지 지원해주는 이런 사업입니다. 지원 자격 민간법인으로 민법상 사단 또는 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조합 상법상 법인 회사 기타 법률에 의한 법인 및 단체 의료법인 학교법인에 해당됩니다. 지원 자격 이렇게 해당되고요. 지원 재해는 공사년 이후 노인 일자리 사업 수행 과정에 지자체 등으로 시정 또는 경고 중단 조치를 받은 기관은 지원 재해 대상이고요. 부도 휴 폐업 중이거나 자본 잠식 상태에 있는 기업 이런 기업들은 어느 과제든 다 진행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하여튼 우리가 자본 잠식이 되지 않도록 잘 준비를 항상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금주의 이색 정책 사업 봤는데 고령화 사회로 우리가 지금 넘어가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도 우리가 영해해 볼 만한 사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참고하시라고 제가 금주의 이색 정책 사업으로 제가 오늘 세미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지금 목이 계속 말라가지고 물을 자꾸 먹게 되는데 조금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금주의 이색 정책 사업 고령화 지원 사업이고요. 다음 테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